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9년 4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체역학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상급 정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한 10년치 정도를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무난히 60점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려운 것도 있긴 했지만 뭐 그런 건 틀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체적에 대한 검사체적은 뭐 또한 배관 같은 데에서 물이 흘러간다고 쳤을 때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나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검사체적이에요 딱 어느 공간 거기에 1초당 흘러가는 양 뭐 이런 걸 유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딱 정해놓은 공간을 검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의 관계가 깊은 법칙은 하고 물어봤어요 열력학 2법칙 열력학 2법칙은 열력학 열력학 법칙은 영법칙부터 있죠 0 1 2 3 이렇게 있어요 영법칙은 열평행에 관한 법칙 뜨거운 거와 찬 것이 있으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온도는 어느 점에서 합의해가지고 같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1은 열로 변환이 가능하고 열은 1로 변환이 가능한 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평일 비가 얘는 비가역성 즉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흐르지 않더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도 갔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는데 아무런 뭐 주지도 않았는데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이거는 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역 근데 열은 비가역성이라는 얘기에요 얘는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이죠 이 엔트로피는 자연계에서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얘는 절대 온도 0도에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대충 그런 법칙이에요 그런 거고 얘는 운동량 방정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라는 얘기에요 질량보존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은 대표적인 게 Q는 AV 연속방정식이죠 연속방정식 그리고 질량을 나타낸 거는 질량유량 단위는 킬로그램퍼 세크로 했을 때 얘는 뭐에요 로우 AV 이게 질량보존의 법칙이죠 질량보존의 법칙 어떠한 점에서든 무리의 어떤 배관을 흘럴 때 이 점이든 저 점이든 저 점이든 그 어떤 점에서든 1초당 흘러가는 질량은 같더라 그리고 얘는 1초당 흘러가는 체적은 같더라 비합축성 유체일 경우에 초당 흘러가는 체적은 그 어떤 지점에서도 같더라 세지 않는 이상 세면 질량보존이 아니죠 세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흘러갈 때 에너지보존의 법칙은 대표적인 게 베르노이방정식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감바분의 P 플러스 Z는 C 어떤 점에서든 그 어떤 점에서든 에너지 속도 수두 속도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요 압력 수도 압력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 위치 수두 위치 에너지 세 가지를 합한 것은 그 어떤 점에서든 같더라 수도 파이프가 밑에서부터 지하에서 묻은 거로부터 저 목상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어떤 점에서 에너지를 측정해봐도 이 세 에너지의 합은 같더라 얘기에요 같다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제 2법칙을 보면 F는 M A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이게 F는 힘이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더라 가속도 얘를 조금씩을 한번 변해보면 이 A가 중력 이 가속도죠 가속도의 단위는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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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번 폭이 4m이고 반경이 1m인 그림과 같은 4분의 1 원형보양으로 설치된 수문 AB가 있다 이렇게 생긴거 있네요 그랬을때 이 수문이 받는 수직방향의 분력 FV는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이걸 수직분력 보통 이런 수문 문제가 나오면 수평분력이 나오고 수직분력이 나오죠 2를 다 구하라고 하는데 보통 수평분력을 더 많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수평분력은 F 호리젠탈이라고 하실때 FH는 감마 H바 A 이렇게 구하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수평분력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감마는 뭐에요 물의 비중량이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9800이 되겠고 뉴턴퍼 비터 3승이 되겠죠 곱하기 여기에 자 H바 높이의 반 자 이게 1이죠 이 반지름이 1이라는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1에요 1m 그게 2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그것이 H바가 되겠고 곱하기 자 A 이 A는 지금 폭이 4m에요 폭이 4m라는건 지금 이 수문이 이게 앞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생긴거지 입체적으로 보면 대략 이런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생겼을거에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거에요 이게 수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그렸는데 자 그렇게 생긴거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A라는건 이 수평불력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거에요 이 철판 철판 이렇게 휘어진 철판 그 철판 전체 표면적이 아니라 이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듯이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이 반듯이 서있는 부분의 높이를 재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높이는 1m고 이 폭이 4m인 이 면적 이 면적으로 이렇게 수평불력을 이렇게 받는거에요 그래서 그 면적은 1 곱하기 4다 자 이렇게 하면 수평불력을 구할수가 있다라는거에요 수평불력은 19,600정도가 나오나요 600뉴튼 자 이렇게 구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불력은 수직불력 FV는 감마 V로 이렇게 구할수가 있다라는겁니다 감마는 9,800이죠 미터삼성 V는 자 여기에서 이 V가 중요합니다 V를 구할수있는게 지금 아까 이 빨간걸로 그려놨던 이 부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거 이 이 뭐에요 K게 한 4분의 1정도 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공간의 최적 우리가 케익을 한번 볼까요 케익이 이렇게 생겼어요 케익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케익을 칼로 쫙쫙 해가지고 4분의 1토막을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 케익 4분의 1의 최적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에요 그럼 일단 일단 볼 여기에 면적이 필요하겠죠 이게 A가 되겠고 원의 면적 A가 되겠고 그리고 원의 높이 이게 이게 높 여기에서 보면 지금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겠죠 이게 높이가 여기서는 폭으로 나눈거고 이게 4미터 그리고 이 반지름은 지금 반지름은 1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A는 A는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또는 그건 지름이고 이거는 그냥 반지름을 아니까 파이 R제곱 1의 제곱 여기에다가 곱하기 4 하면 이 전체 케익의 최적이 되겠네요 전체 케익의 최적인데 지금 우리는 케익의 4분의 1 토막을 냈어요 그러면 전체 케익의 4분의 1 이 부분 이 부분만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파이만 남네요 파이 1이니까 9800 파이 이렇게 되겠네 9800 파이는 30787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30787 어차피 이거 뭐 공식을 다 외운 상태에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도형 문제 푸는 것과 같은 개념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3번 다음 다음 단위 중 세 가지는 동일한 단위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단위이다 이 중 동일한 단위가 아닌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줄 줄은 1의 단위죠 W W는 F D FS나 FD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F는 뉴튼이고요 단위는 그리고 D는 이동거리 거리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의 단위는 줄이고 줄은 곧 뉴튼 메타가 돼요 뉴튼 메타 그런데 두 번째는 뉴튼 세크예요 그러면 얘는 뉴튼 메타인데 얘는 뉴튼 세크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죠 둘 중 하나는 틀렸는데 무엇이 틀렸는지 일단 뉴튼 세크가 뭔지 한번 봅니다 뉴튼 세크는 T F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FT는 운동량을 표현하는 그런 식입니다 운동량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우리 21번 할 때 운동량 한번 했었죠 운동량 P는 MV였어요 MV 이거와 이거는 같은 식이다 왜 힘 F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F는 MA입니다 MA 얘가 킬로그램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T는 세크가 되겠죠 얘 얘 지워지면 얘 속도 V가 되죠 그리고 얘 질량 M이 되죠 그래서 MV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게 2번이 됩니다 운동량 3번 3번 파스칼 파스칼은 뉴튼 퍼 미터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죠 뉴튼 퍼 미터 제곱 거기에다가 미터 3승을 곱했으니까 두 개 두 개 빼면 곧 이건 뉴튼 메타가 된다 뉴튼 메타 뭐 주울하고 같은 단위죠 주울 마지막 거 얘를 봅니다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그러네요 이 킬로그램을 F는 MA에서 얘가 킬로그램이죠 얘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뉴튼이죠 이거 뉴튼 이 킬로그램을 킬로그램을 자 이 뉴튼 형식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은 이게 넘어가니까 뉴튼에다가 얘 얘가 M이 미터가 밑으로 가고 세크 제곱이 위로 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 킬로그램 자리에다 대입을 시켜봐요 저 킬로그램 자리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자 뉴튼 세크 제곱 미터 이게 킬로그램이고 거기에다가 미터 제곱을 곱았어요 곱하기 미터 제곱 곱았고 밑에는 세크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 얘 약분되고 얘 하나 약분되니까 뉴튼 미터가 되겠네요 뉴튼 미터가 뭐라고 줄이라고 얘 얘 얘 세 개는 같은 단위죠 2번이 틀렸습니다